아니면 곤란해 어 이거 움직일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일단은 인내를 먼저 올리고 아 한 번에 공격력 30온다 막 올려야 되나? 아 근데 내가 인수를 별로 쓰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총통하고 근력하고 인내를 찍을까? 지금 뭐 중값이 됐다가 경롱이 됐다가 왔다갔다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찍자 그리고 그리고 가호는 어 선약 출연률 증가 이거 해야지 세전금은 뭐야? 필요 세전금? 옮길 때 돈이 나간다는 건가? 뭐야 아 이렇게 하고 술법은 뭐 딱히 준비할 필요 없는 것 같긴 한데 있는 지금 쓸 수 있는 게 두 개죠 몸량이 8이니까 이가루 화약 구슬을 빼고 마비 효과 부여하는 독수 얘를 알아서 들어가네? 희한한 거 있네 신기 있고 체력이 무도 없던 이런 것도 있나나? 호마의 제 암미타를 회수할 수 있다 아 알게 모르게 특이한 거 많이 갖고 있네 닌자 스케일 포인트 1이 얻을 수 있다 이건 바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연계가 발생한다 소화부 이런 거 중요한데 윌리엠이지 오케이 스킬 사무라이 포인트는 별로 없고 인수를 뭔가 하나로 몰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비 수리거 마비 수리거 마름새도 괜찮다 그냥 개수 자체를 올리는 건 없나? 소지수 플러스를 이런 겁니다 아 이쪽이 더 중요하네요 달리는 속도 올라가는 거라던가 기력 소비 회피 행동 기력 소비 검수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네 기습은 했고 한약 판약 판약이 중요하네 판약이 중요해 오케이오케이 오케이오케이 활캐네 알겠어 그냥 활캐로 가면 된다 이거구나 인수를 많이 올려서 그래서 칼데미지 증가 이런거 패시브를 다찍고 원거리캐로 가자 투사리가마용으로 올리면은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이놈 한번 싸워볼까요? 가까운데있어 아 유저네 유저는 별로 관심 없어 없어 뭐야 이게 딴딴한거봐 OF 이 로맨한테 왜 죽는거야? 아야아아아아악 죽었다 내가 왜 죽었지 이렇게 죽은 거지 내가 죽었네 흐흐흐 흐흐흐 흠 흐흐흐 카운터 이놈의 카운터 이거 지금 나 지금 카운터 기술 배워가지고 카운터 한번 써보려고 했더니 카운터 개 뿔씨 안되잖아! 어렵게 딴다 나네 에잇몰라 내가 니쇼 빌라 임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질 괜찮네요 어제는 내 토크 상태가 안좋았나봐요 저쪽도 내가 내가 너무 늦게 켜서 그런가봐 한 놈씩 와라 아 이거 오케이 어느 세월에 자꾸 이거 아아아아ㅏㅏ아아ㅏ 이씁 야 좀비여 Mina 음악 쩍 귀머 흫 뭐야왜왜왜왜왜왜왜왜rophy 왠수질했어《이가 들려器곤–» 좋아 잘들어갔네 뭔가 딜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는거같애 약점타이밍같은데 망치, 몸통, 허벅지 요기에 그 존재의 가치는 이거정도 뿐이네요 실제로 가야되는건 여기가 아니네 화살 좋아 오 으아아아아아 아 미친데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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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었다 으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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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공격 오케이 오늘은 선약이 많아 좋다 올? 뭐지 이건 또? 물러써세요 물러써지 않고 돌아가야죠 물러써지는 않고 돌아가야죠 우에 오 뭐야 이거 헐 번기치네요 흐흐흚 몇방울치는거야 아 그러네 그냥 하기만 하면 되네 잔심을 하기만 하면 오이 이거 어떻게해 훔치고 뒷자비를 꺾어 보이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에서 잘못했어요 으으으으으 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쩌 으어어어어어양 흐흫 건들지 말라나보네요 못잡을 것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돌아가라는거 아냐? 몰래가면 안되겠지? 잡아야되는거 같은데요 이거 잡아야될 각인데 안들어가지는데 어이씨 저 뒤에는 못하고 딱 길이 없잖아 애당초에 지금 맵 목표가 가리키는 것도 유리없고 어 잡아야될 수 밖에 없네요 저거 아무리 봐도 잡으라고 있는 그런 어 같은데 아닌가봐요 가자 이걸 잡아야되나봐 야 부사라가면 갈수있어 어느새 오지 않냐 흐흐흫 암머암머암머 암머암머 암머암머 셀 무섭다 어.. 건니에 몇번 치는거지? 아..이씨 어..어..왕 꼬리딜도 있어? 흠 이거 좋은 공략법일수도 있다 하나 둘 셋 예..건기엔 네번치고 메이저는 오른쪽에서 이쪽 아..그렇지 아..뭐라고 이거 맞춰봐 잡고있지 하나 둘 엑시 오케이 안쪽 이거 쉽다 흐엌 그렇지 화를 내라 그래 아 오지마 오지마 뭐야 이거 아 회복좀 하게 해주세요 어 나 부정 안써졌다 아싸 아 패턴은 단순하네요 흠 죽겠다 단순하고 맞다 죽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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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이거할라고 그래 아우씨 꼬리 아 나 분명히 부를라고 해내는거 아니야? 아아 좁아 좁아 내 회복진 내 회복진 으아 사력은 엄청 긴데? 형 그냥 사거리 밖에서 패스있네요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뭐하는 짓이지? 하나 둘 셋 넷 약해졌고 다시 열받았고 라잔이냐? 오오 아아 쥐 장애물이 넷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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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따 폭탄. 인법. 설마. 설마. 안녕. 음. 끝 허이허이허이허이허이 저때 연파를 마구 넣어야 되나? 이게 딱 깎이는 시점에 빨강이 되는 시점에 다시 변하잖아 딱 저 게이지가 다 깎인 시점이 가장 약한 시점? 다 소금이 아니야 아까운 소금 이거 할려고 했는데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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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나 먹고 죽어라 돌 안 붙네요 그럼 이건 어떠냐 zh 에허헤 뭔가 엄청많이져네 총주고 다리주고 몸통 토끼 düşt 손 무외의 손톱 뭐 아아 거의 중간보스급인데 이렇게 오래걸려? 닫는데 그래 나 도끼도 들고있네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무기는 두개 들고 있는데 내가 쓰려고 생각은 안해 세컨드 무기가 있다는거 자체를 그냥 잊고 살아 이건 무슨 무기네 기량이 필요하고 중갑무기 중갑무기 음향수 소비무기가 달려있다 오케이 안그래요 원하던거야 오 해가 점점 단단해지는데 장비무기 장난하니 올라가네요 어 이거 안좋은데 장비무기가 너무 올라갔어 중갑다리잖아 확 올라가겠네 중갑다리잖아 중갑이 너무 많다 몸통이 문제구나 근데 지난번에도 중갑이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차이로 그게 안되네요 그러면 여기를 범갑으로 바꾸잖아 음 오오 이정도면은 추억이니까 괜찮겠지 오케이 누에 손톱은 뭐야 여기 없는데 누에의 손톱 제조의 상황이야 갑시다 흠 흠 안에 뭔가 여자가 있구요 저건 적은 아니겠지 일단 나가보자 아 이런거 요기 저거 하나 있는데 저 떠돌이 호맹이 와누 들어가야될까기네요 명성 어신수는 소주였어 안녕 마라 길막하네 이거 봐라 말이 통하지 않아요 까잉 저건 풁 이 땅을 지키는 옹녀지 이럴 이럴 이 아야카시 루맹이 으음 아마땅 으음 으으으 본질 미앤미앤으로 looks 눈물이 여튼 얘가 부른 것 때문에 얘가 개고생했다는 거네요 너댓 번 죽은 것 같은데 왜 내가 너한테 사죄를 해야 돼 잠깐만 야 거꾸로 아니야? 이 여자 봐라 죽어라 고생시켜놓고 이제 사죄까지 하라고?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맹고 맹고 됐냐? 빨리 말해서 어떻게 뭘 조심하고 뭘 어쩌라는 거야 빨리 지나갔어 자, 일단 여기에 꼬맹이가 하나 있고요 작동이라고 지금 작동되지 않는 모양이야 엘리베이터 같은 거 내려가네 이 영상은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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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